만취 운전자가 몰던 역주행 차량을 시민들이 나서 막아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자신의 차가 부서지는 것도 아랑곳 안았던 의로운 시민들. 그런데 보상받을 길은 없다고 합니다. 김아은 기자입니다. 정막이 흐르는 새벽 3시, 제주시의 한 도로입니다. 한 소형차가 파란불이 들어왔는데도 출발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. 수상하게 여긴 뒷차가 소형차 옆으로 가 상황을 확인합니다. 현장에 그 차량이 노랫소리가 엄청 크게 틀어놓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. 주정에 가까운 말을 하던 운전자는 다시 중심가로 차를 몰기 시작했고 7분여 뒤 갑자기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. 마주오던 차 사이를 이리저리 피하며 도망갑니다. 광란의 질주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들은 경찰에 신고한 뒤 소형차를 뒤쫓았습니다. 3.5km를 도망간 소형차는 퇴로가 막히자 앞뒤로 차를 부딪혀 빠져나가려다 결국 멈춰 섰습니다. 차에서 내린 여성은 자신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말하는 등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40대 여성은 혼자 술을 먹은 뒤 운전대를 잡았으며 마약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. 새벽이지만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한 곳이어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의로운 시민들의 행동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. 음주 도주 차량을 쫓았던 시민들의 차는 많이 부서져 수리비만 2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. 이익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이들이 입은 피해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. 알아서 보험 청구하거나 사비로 고쳐야 합니다.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추적자가 다치지 않았습니다. 의사상자에 해당 안 돼서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데 입법은 미비로 보입니다. 경찰은 추격에 나섰던 시민들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.